여러분 반갑습니다. 이현숙입니다. 구독,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. 제가 저번에 난석으로 수태 통채로 심었는 아이 두 달 만에 엎어봤을 때 굉장히 잘 컸잖아요. 지금도 그 아이들이 아주 잘 크고 있어요. 그리고 제가 이제 그거는 실험을 했고 수태 통채로 심었을 때 난석은 잘 컸는데 바크로 제가 또 심어봤어요. 이렇게 여기다가 지금 키를 보면 굳이 깔망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. 난석으로 밑에를 하고 여러분들한테 뿌리가 이렇게 심었을 때 잘 크는지 모습을 제가 보여드려야 되잖아요. 그래서 지금 바꿨어요. 화분을. 그거 아니면 안 바꿨을 건데 이 상태에서 밖으로 밖으로 테두리를 다 깨요. 난석으로 한 거는 잘 크고 있잖아요. 그죠? 잘 크고 있고 뿌리가 지금 두 달 된 거 아직 옆에는 나오는 기미가 안 보이고 위로는 비바체 같은 경우는 위로 뿌리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. 이제 그것도 이제 한 달 뒤에 엎어봐야 되는데 제가 엎어볼게요. 왜 그러냐면 옆에서도 대림난석으로 심었을 때 옆에서도 뿌리가 나오는지 궁금하잖아요. 여러분 그죠? 이 상태로 심을 이 상태로 하고 물은 오늘 안 줍니다. 여러분 저는 물을 안 주고요. 지금 이렇게 물기 있을 때 수태에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저는 구멍을 두 군데를 뚫어놔요. 이거는 왜 그러냐면 제가 얘를 수시로 관찰하거든요. 한 앞으로 열흘 뒤에 손가락을 넣어서 수분기가 있으면 물을 절대 안 줍니다. 그래서 수분기가 하나도 없을 때 물을 주거든요. 그것 때문에 지금 구멍을 뚫어놓는 거예요. 그렇게 뚫어놓으면 순환도 잘 돼서 좋고 얘한테도 좋아요.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분갈이를 마쳤어요. 한번 오늘 합은 엎어보도록 할게요. 여러분 뿌리가 멀쩡한지랑 잘 크고 있는지랑 한번 보겠습니다. 저도 궁금한데요. 지금 두 가지 다 제가 실험 중이죠. 요 아이는 이제 수태 통째로 심은 아인데 밑에만 난속으로 심고 테두리를 바크로 했어요. 근데 상태는 보시면 알겠지만 나쁘지는 않은 상태인데요. 요 아이도 아 근데 뿌리가 아 조금 다르다. 여러분 잠깐 보여드릴게요. 여기 보시면 요 그때 심었을 때 뿌리 안 좋은 거를 다 제가 제거하고 심었었는데 요렇게 뿌리가 썩은 게 하나가 나왔어요. 그리고 나머지들은 괜찮은 것 같고 요 아이가 지금 이제 수태 통째로 넣고 바크를 제가 이제 테두리를 했던 거예요. 근데 요것도 지금 뿌리가 하나가 또 상태가 안 좋은 게 나왔어요. 그럼 뿌리가 두 개가 상태가 안 좋은 게 나왔다는 얘기인데 그리고 요게 보시면 요 지금 꽃은 이렇게 싱싱한데 꽃은 싱싱하죠? 근데 여기 보면 꽃대가 지금 갈색으로 변하는 걸 보실 수 있죠? 요즘 갈색으로 변하고 있거든요? 꽃은 이렇게 달려있는데 요 아이가 지금 수태 통째로 바크를 이제 바닥에는 어차피 난석으로 놓는 거고 테두리를 바크로 심은 아이예요. 그러면 제 결론은 바크보다는 난석이 잘 큰다는 답이 나온 거죠. 여러분 그죠? 제가 이제 지금 두 가지 실험을 다 해봤잖아요? 난석으로 테두리 해보고 바크로 지금 해보고 다 2개월, 2개월 경과 됐을 때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결과물을 지금 내놓은 건데요. 저는 바크도 잘 클 줄 알았거든요? 왜 그러냐면 바크가 수분을 빨리 흡수해요. 그래서 바크도 이렇게 심으면 괜찮지 않을까 했는데 오늘 의회 결과가 지금 나온 거죠. 난석으로 테두리 핸 것보다 난석으로 테두리 핸 것보다 바크로 한 게 뿌리 상태가 안 좋은 거죠. 그렇다고 많이 안 좋은 건 아니고 한 두 뿌리 정도만 상했거든요? 나머지는 괜찮아요. 나머지는 괜찮고 두 뿌리만 상했어요. 두 뿌리만 그런데 난석으로 심었을 때는 아예 뿌리 상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. 그런 게 지금 좀 다른 것 같고 그래서 이 아이를 지금 제가 바크로 심었었는데 바크로만 테두리를 했던 거예요. 그런데 제가 영상 제 영상 중에 여러분 바크하고 난석하고 섞어 들어간 게 있어요. 슈태랑 세 가지가 그런 애들은 지금 잘 크고 있어요. 그러니까 지금 이결로번에 열어봤을 때 바크로만 테두리를 한 애가 지금 뿌리가 두 개가 썩었잖아요? 그런데 제가 난석하고 바크하고 섞어서 한 애들이 있어요. 그 애들은 괜찮아요. 그 말은 제 생각에는 바크만 심었을 때는 공기층이 아무래도 덜 확보가 되지만 대린난석하고 섞어서 들어가게 되면 좀 그거보다는 통풍이 약간 더 잘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래서 괜찮지 않았나 잘 크고 있지 않나 싶어요. 그래서 난석으로만 심었은 거 그리고 난석으로만 테두리한 거 그리고 바크로만 테두리한 거 그게 차이점이 좀 있는데 이 아이를 제가 지금 이 아이는 이제 좀 있으면 사망해요. 왜냐하면 보시면 뿌리가 다 갈색으로 변했어요. 그래서 이 꽃은 멀쩡하지만 곧 이 아이는 이제 가요. 그러기 때문에 뿌리는 근데 멀쩡하거든요. 뿌리는 멀쩡하고 잎도 현찮아요. 잎도 이거 현찮아서 제가 여러분 잎도 그냥 알 다 따버릴게요. 병이 온 건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 하여간 잎도 상태가 안 좋고 꽃대도 지금 갈색으로 변했고 이파리 다 떼어버렸어요. 그래서 이 아이를 이번에는 이 상태로 해서 다크하고 대립단석하고 섞어서 심어가지고 이 아이는 이제 꽃 좀 있으면 질 거예요. 이 애가 미니 엘레강스거든요. 이 꽃대가 이제 지금 안 좋으니까 조만간 안 좋으니까 이제 얘가 이제 사망하겠죠. 그래서 이거를 제가 바크하고 대립단석을 심어서 한 3개월 후에 한 번 뿌리는 괜찮으니까 잎이랑 지금 잎이 하나도 없죠. 이 꽃대도 내가 조만간 자를 건데 갈색으로 올라오고 있어 다 이미 죽은 거기 때문에 이 애가 이파리랑 나오고 하는지 그렇게 심었을 때 그 결과물도 여러분들한테 한 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여러분 잠깐만요. 이거를 바크하고 대립단석하고 섞어 심어보도록 할게요. 수태 통째로 심었을 때 그 방법이 상당히 좋았었는데요. 이렇게 수태 통째로 심으면 통풍이 잘 되겠고 구멍을 손가락을 넣어서 구멍을 넣어주는 게 참 좋습니다. 여러분들한테 제가 몇 번 알려드렸죠. 그렇게 하면 실패할 확률이 별로 없어요. 제가 지금 키우고 있는 아들 결과물도 있고 관찰하는 것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. 여러분 제가 막 관찰하는 것도 있고 그러거든요. 그래서 지금 이 아이가 바크로만 테두리한 게 뿌리가 두 개가 상했잖아요. 그러니까 대립단석하고 바크하고 한 번 섞어서 이렇게 테두리를 이렇게 섞을게요. 이렇게 이렇게 섞어서 한 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. 그러면 이 아이는 지금 여러분도 잘 알아 놓으세요. 엘레강스 미니 엘레강스예요. 이름이 근데 이 아이가 이제 몇 달 뒤에는 꽃이 없죠. 지금 꽃이 상태가 안 좋은 상태니까 근데 이제 뿌리는 그래도 멀쩡하니까 멀쩡한 게 더 많으니까 이제 몇 달 뒤에 이 아이가 뿌리도 새로 나오고 이파리는 지금 하나도 없는 상태잖아요. 한 개도 없죠. 그래서 이렇게 심었을 때 이파리도 새로 나오고 있는지 아니면 그대로 하늘나라를 갈 건지 제가 이제 그때 결과물을 3개월 후에 여러분 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지금 이렇게 심어서 관찰을 해보도록 할게요. 저도 이제 이런 건 안 해봤기 때문에 지금 관찰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심어서 그 밖 그 수태 구멍은 구멍을 구멍을 두 개 정도 제가 뚫어놓은 상태고 구멍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항상 구멍 제가 수태통체를 심었을 때는 구멍을 뚫어놓으라고 하죠. 그래야 잘 커요. 수분체크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심어서 테두리를 보시면 난석하고 바크랑 섞어 들어갔어요. 바크만 들어간 거라 난석하고 섞어 들어간 거랑 달라요. 여러분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차이가 있습니다. 왜 그러냐면 대륜 난석이 돌멩이끼리 부딪혔을 때 공기층을 확보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숨구멍이 숨쉬기가 좋아지죠. 그 차이점이 달라지는 건데요. 바크는 뿌리 내리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바크랑 섞어 심은 거거든요. 제가 지금 그래서 이거를 이 아이를 3개월 뒤에 결과물을 봐야 되는 상황이에요. 이 아이를 지금 바크를 섞어 심게 되면 물을 줬을 때 바크가 둥둥 떠다니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위에다가 수태를 이렇게 여러분 수태를 이렇게 얹도록 할게요. 오늘 물 안 줘요. 이 아이 왜 그러냐면 수태에 손 넣어보면 물기가 가득하거든요. 이 아이는 물 안 줍니다. 이 아이는 앞으로 한 20일 있다 주어야 될 것 같아요. 이 아이는 지금 물 준 지가 열흘이나 됐는데도 아직도 물이 가득해요. 그래서 이 아이는 앞으로 20일 있다 물 줄 건데 여러분이 몇 달 뒤에 볼 때는 이제 이 아이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여기서 뿌리랑 새순이 나오는지 그거에 대한 제가 보고를 할게요. 여러분 명찰이 어디로 갔지? 미니 엘레강스입니다. 이렇게 해서 제가 몇 달 뒤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. 여러분 여러분